Q. 너는 데이트룩이 그게 뭐냐? 진우야. Q. 왜? 안녕? 다 준비됐어? 다행이다. 뭐가? 데이트 한다고 이쁘게 하고 나오면 죽여버릴라 그랬는데. 와, 살벌하네. 가자. 어디 갔는데? 가보면 알어. 옷은 더 챙겨왔지? 뭐? 왜 소리를 질러 우리 윤희한테. 자. 가자. 너는 잘 풀어주시지 않는다? 먹고 싶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